3, 4, 5개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3, 4, 5 빨리 계산 안돼 이게 뭐야? 동문아 너 계산을 만들고 이게 마지막이니까 판을 잡고 아 이거 길 만드는거야? 근데 하고 나서 더 되잖아 야 이거 안돼 X나 이러면 상관없잖아 끝까지 동문아 동문아 안돼 동문아 동문아 욕심 언제부터 있었다고 동문이만 찍어줘요 여기 밑에 보지만 카메라만 봐 나 몰라요 나 몰라 어떻게 계산하는건데 이거 야 너무 중요해 넷 동문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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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쪼잘한다 자 자 저부터 할게요 윤두준부터 갑니다 이게 잠깐만 1번 2번 3번 빨간색이 없나? 2번 시작 디리리리딤 디리리딤 디리리딤 잠깐만 야 이리와 알았어 동문아 동문아 자 같이 어 깜짝나 깜짝 기와 꺄아 막 나야? 으핳핳뿣 다 간다? 땅다 나.. 몰라 근데 이거 왜 이 노래 듣는 거겠지 continued 올거 proxim 와 이거 지금 몰라 진짜 안 여기에 나나나나나 여기는 당연히 동훈 동훈 기다리십시오 제가 갑니다 제가 정말 좋은 도시가 걸렸기 때문에 왼초에.. 걸리! 걸리! 멀지 때문에 살짝 강황했는데 뭐 정말 카끈한 도시로 그래서 매니저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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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현보다 용현보다 빨리 빨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그어주자 아니 여기서 세 개 그으면 이런 거랑 헷갈리게 하는 거야 선 세 개씩이야 아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왜 거기다 그었어 성숙이는 제가 할게요 침착해 침착해 셋 됐어 살주러 갑시다 먹으러 갑시다 어 뭐야 돌아갑니다 다시 올라가 그냥 너무 많아 줄이 너무 많아 줄이 이거 내가 그은 거야 야 내가 너도 살리고 죽을 때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보낸 거야 당분간 ną 노력이 없어요 따다다 예 예 예 어倒 예전의 예전의 여러분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10월 17일날 저희 트위스트 멤버 6명이죠 6명이 전원 뿔뿔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찾아가게 되죠 지역이 어디죠? 서울, 춘천, 대전, 제주도, 광주, 부산 이렇게 여섯 지역을 저희가 찾아가게 될 텐데 어떤 멤버가 어디에 가게 될지 선택은 됐지만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인 1지역입니다 1인 1지역 많은 분들 찾아오셔서 저희의 팬서비스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맑은 친구가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죠? 아직 얼굴도 잘 안 보여요 팬분들은 알아요 팬분들은 본신이 매니저 팬분들은 알았어요 어디에 누가 가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원하시는 멤버가 안 와도 좀 웃어주세요 제가 가도 좀 웃어주세요 정말 복불복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10월 17일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많은 참여와 또 저희와의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10월 17일날 뵈요 지금까지 쏘우 피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